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예요 오늘은 핵불닭볶음 탁면 준비해봤습니다 날씨가 쌀쌀하니까 따끈한거 준비해봤어요 불었거든요? 불기 전 빨리 먹어야 돼요 빨리 빨리 먹을게요 이거는 오렌지주스고 이거는 단무지 챙겨왔습니다 다섯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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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였어요 위에는 소세지도 얹어봤어요 소세지부터 먹어볼까? 목줄까지 먹으면 너무 수는 없네요 내가 몇개 はい 남은이 빨리빨리빨리 다섯개 소세지부터 감자 파가 아삭하니 고춧가루 파가 아삭하니 다시 퍼estly Sound 너무 매운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물이 다 쪼들어야돼 매워 매워 오늘 조신하게 먹을거예요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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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하나 더! 하나도 안 매워요 불닭볶음면이 불닭볶음면 보다 맛있다고 사는데 모르겠어 너무 맛있다 안 매워 하나도 안 매워 응 줄어들 생각을 하네 자꾸 불어 그만 불어 너무 맛있어 절대 눈물 안 닦을거야 콩물 한번 먹어볼게요 아 아니야 먹기 싫어 다음에 라면 먹을때 먹을게요 아 이게지 스와라 오 아니 맵지는 않은데 면이 부윽니까 부윽니까 오 북연돈돈돈 콕 솥 너무 맛있다 어떡해 죄송해요 아..어떡해 맛이 없어 아..어떡해 아니 어떻게 밥까지 말아먹는거야 하..